예 상 받으신 분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표시여신 저희 회장님 정원수 회장이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천지부 해냄스님 또 가수 문수환님 또 가수 이효재님 또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수 문수화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문화재단 지능재단과 사단법인 한국방송가수연합회의 주최에 주관한 문화예술대상 시상식에 돈위원회의 추천과 선정으로 본상을 수여합니다 2021년 5월 22일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문화재 지능재단 사단법인 한국방송가수연합회 지원총재 우영준 대표이사상 박서후 중앙회장 정원수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